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좋은 당진 해나루쌀 담백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삼광미 단일품종 당진 해나루쌀 밥지을 때 빛이 난다는 삼광미 이제는 부드러운 당진 해나루쌀로 밥상을 준비해보세요 해풍맞고 자란 쌀 서해대통 당진 해나루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어서오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방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긴 했는데 기름 냄새 맡게 되면 스트레스 힘들다 너무 기름에 쩌들어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기름 없이도 요리가 가능하다? 이 후라이팬 저희가 오늘은 드랍스 소개해드릴 테니까 드랍스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희 방송 1시간의 컨셉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코팅이 좋아 이런 얘기보다 드랍스는 우리는 코팅이 달라요 한 차원 더 앞선 코팅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드랍스의 새로워진 그런 디자인과 더불어서 조건까지 오늘은 탁월하니까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 조건 먼저 보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드랍스 아시는 분들은 가격대를 딱 아시는데 저희가 진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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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저희가 잘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에 14,4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중에서 28cm 후라이팬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저희가 14일 동안 체험 찬스로 후라이팬을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얼마나 자신 있으면 28cm 후라이팬을 써보실 수도 있고 1년 동안 보장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는 안전한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체험 찬스 14일 여기에 코팅력 보장까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 색상 저희가 포레라는 의미가 숲이라는 뜻입니다 드랍스와 숲이 만났어요 그래서 예쁜 색상의 그린 여기 아이보리 두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린 컬러는 약간 블랙도 아닌 것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린 그래서 색감도 보시면 너무 예쁘고 심지어 28cm 후라이팬에 공중팬에 마른모팬이라고 해서 너무 예쁘고 심지어 우리 고객님들 필요하신 유리 뚜껑이나 아니면 조리 도구들까지 다 챙겨드릴 거예요 맞습니다 주방이 환해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고객님 우리가 쓰고 있는 후라이팬 어떤 후라이팬이냐면 지금 보시면 만약에 생선을 한 마리 튀겨요 기름을 두르고 그럼 내가 만약에 생선을 다 구웠어요 걷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에 있는 기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름을 한번 싹 닦아내요 닦아내고 나서 잠깐 덜어낼게요 싹 덜어내면 덜어내고 나서 여기를 막 이렇게 닦아요 닦아도 고객님 이거를 내가 다시 또 따른 걸 얹기가 어려워요 왜냐 여기서 생선 냄새가 나니까 냄새다 그쵸 생선 냄새가 나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담당이 생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코팅 위쪽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강황입니다 강황을 고객님 싹 일단 한번 덜어낼 거예요 쫙 덜어내고요 이거를 한번 싹 닦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색 안 보이겠지 이러면 깨끗하겠지 우리 이렇게 닦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고객님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싹 부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 안쪽에 저희가 강황을 넣었었잖아요 그러면 코팅 안쪽에 강황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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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바글바글바글바글 끓이죠 네 이렇게 끓다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생선으로 치면 생선의 향이 생선의 냄새가 여기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요리를 못하는 거예요 덜어내볼까요? 덜어내겠습니다 덜어내보면 고객님 이 물을 한번 봐주세요 물 색깔을 물 색깔을 보시면 봐봐요 어머 노란물이 그대로 있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그러면 고객님 내가 기존에 썼던 코팅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알루미늄 바디에서 코팅을 하다가 이렇게 뿌려요 뿌리는데 요 중간중간에 중간에 기공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생선 냄새가 배기는 겁니다 근데 드롭스는 여기를 완전히 꽉 채워버려요 그리고 위에를 매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강황물을 끓이면 강황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끓이고 있습니다 강황물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 옆으로 와서 덜어냅니다 덜어냅니다 덜어내고 똑같이 할 거예요 저희가 덜어내고요 똑같이 아직 노란물이 남아있어요 한번 쫙 닦아볼 거예요 닦은 다음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아마 고객님들이 보신 것처럼 딱 닦아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물을 부으면 코팅이라는 거 자체 고객님 아실 테지만 매끈한 느낌 이게 바로 드롭스거든요 코팅 자체가 위에 뭐 하나 남는 것 없이 매끈한 느낌이에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을 싹 붓습니다 넣자마자 싹 보글보글보글 끓지요 열 전달률도 좋아요 그러니까 열이 빨리 전달되고 위쪽에 기공이 없이 매끈하게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요리가 잘 되고 생선 굽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계란후라이 할 수 있는 크롬펜이 드롭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끓지요 저 이거 이 앞쪽에다 한번 덜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아까 좀 전에 그 노란색 빛깔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와 봐봐요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색깔이 고객님 좀 전에 보신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뭐냐 기름 없이 기름 없이 바로 지단을 할 겁니다 눌러붙을 것 같은데 눌러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객님 진짜 저희 드롭스는요 많은 분들이 써보시지만 어머 기름 없이 지단이 너무 잘 돼요 그것도 저희가 한 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거퍼 세 장을 할 겁니다 세 장 세 장을 뭐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객님 지금 보시면 요 끝에서요 잠자리 나게처럼 사근사근사근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머어머어머 일어나죠 닦지도 않았어요 닦지도 않았어요 기름도 안 부었어요 지금 한 장 했어요 한 장 했어요 또 한 장 합니다 네 또 한 장 고객님 아니 기름 없이 이 펜 자체가 기름 없이 계란 지단 백장 이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해보셔도 아 그 펜이 이 펜이야 그 펜이 이 펜이야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드롭스 사고 싶어 사고 싶어 했는데 기름 없이 지단이 된다던데 그 펜이 바로 이겁니다 네 잠자리 날개가 보이죠 보이죠 한번 불어주시면 지단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펜 마지막 한 장 더 네 야 이러면 내가 추석 명절에 지단 붙이는 거는 야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겠다 그죠 야 이게 제일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었는데 맞아요 기름 없이 이 지단을 이렇게 부드럽게 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드롭스가 왜 인기가 있느냐 기름 없이 지단을 붙일 수 있는 거 네 지금 보시면 고객님 제가 아무것도 없이 저희 뭐 두른 것도 없잖아요 그냥 싹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 장을 연거퍼 붙였습니다 야 계란 지단 기름 한 방울 없이 100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드롭스예요 그래서 고객님 네 코팅 자체가 우리가 코팅 두께 30마이크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프레이 방식은 아무래도 알맹이가 얹혀지는 거지만 이 드롭스는요 매끈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뽀드독 뽀드독 소리 나는 펜 그게 바로 드롭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님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가벼워 핸들링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코팅이 좋으니까 이런 해산물 있죠 네 해산물도 편안하게 넣으시고 나서 안쪽에 딱 넣으시고 나서 네 핸들링이 편하니까 여기 고객님 이렇게 불쇼까지도 그리고 고객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요 네 밖으로 잘 안 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참 쓰기 편하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조리도구 이것도 드리니까 여기에서 바로 바로 요리하실 수 있고 네 여기서 고객님 소스만 딱 뿌려내시면 요리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싹 하시면 아니 그래서 코팅이 별로이면 이게 늘러붙게 되거든요 그럼 그럼 근데 이런 빨간 양념 매운 양념이 그대로 음식 안으로 들어가죠 봐봐요 펜에 묻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고객님 보이시죠 네 진짜 매끈하죠 그러니까 코팅 자체가 왜 드롭 쓰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네 자 덜어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접시로 갑니다 접시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네 너무 쓰시기가 편한 게 맞아요 봐봐요 고객님 이 펜을 한번 보세요 이게 코팅이 봐봐요 제가 여기 한번 싹 지나가 볼게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쏙 네 진짜로 한 번만 더 닦아 볼까 지금 보시면 고객님 그냥 딱 여기 눌러붙은 데 있죠 싹 봐봐요 이게 드롭스예요 아니 물 없이 네 그래서 고객님 정말로 이거 써보시잖아요 네 야 이런 펜이 있어서 다들 코팅력에 놀라십니다 그러니까 쿨알펜 살 때 가장 뭐라 그럴까 관건이 코팅이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딱 맞춰지는 거고 또 하나는 다져가시는 구성이 다 인덕션입니다 인덕션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마름모 이런 마름모 그래서 딱 보시자마자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하고 라면이나 칼국수 끓이고 나서 부을 때 있잖아요 맞아 맞아 항상 막 국물 흐르고 근데 이 마르모펜이 너무 좋은 게 딱 눈터리가 이렇게 옆으로 딱 돼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또 보여드려야 돼요 예쁜데 우리 어머님들은 보여드려야 돼요 여기다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코가 있잖아요 코가 있어가지고 싹 이렇게 덜어내시면 깔끔하게 뚝 떨어진다 이러니까 내가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도 해서 드시고 저희는 여기다 떡볶이에서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막 먹는 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에 스티머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 뚜껑마저도 다 실리콘 처리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어머 요즘에 옥수수 감자 많이 나오잖아요 감자를 조금 말어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죠? 네 근데 고객님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을 붓자마자 안쪽에 막 기포가 생겼잖아요 네 이런 게 되게 포인트예요 열이 빨리 전달되면서 코팅력이 좋아야 돼요 그게 후라이팬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스티머도 고객님 그냥 얹으시고 나서 유리 뚜껑마저도 실리콘 처리 다 돼 있으니까 위생적이고 그냥 딱 스팀도 나오는 군용이 따로 있어요 돌리시다 보면 여기 여기 스팀이 앞쪽으로 딱 나오니까 여기 스팀 나오는 방향까지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나무 손잡이도 근사하죠 너무 고급스럽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코팅력 뿐만 아니라 활용도를 보시면 지금부터 구성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건 가져가셔야 돼요 딱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쓰시면서 코팅에 더 반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 제일 많이 쓰시는 거 28cm 후라이팬을 가져가시는데 14일 동안 체험 찬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웍 자체가 깊이감이 워낙 좋습니다 따로 구매하시게 되면 5만 1,900원이에요 여기 이 멀티팬이 진짜 우리 고객님들 자주 쓰실 거예요 22cm 저희 PD님이 너무 좋아했던 마룸모팬 라무얼 끓이실 때 딱입니다 1인분 양 너무 좋고요 뚜껑도 다 드릴 거예요 우리 뚜껑 28cm, 22cm 다 챙겨드리고 스템 찡기에 조리도구 2종까지 지금까지 보신 이 구성은 이거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맞아요 신상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격을 보시면 이런 코팅력에 이런 금액은 진짜 쉽지 않은데 드롭스가 저희 공영홈 쇼핑에 오면서 가격을 잘 가지고 왔거든요 한 달에 14,400원 중요한 건 얼마나 자신 있으면 2주일 동안, 14일 동안 제일 많이 쓰시는 28cm 후라이팬을 써보시라고 체험 찬스 드릴 거고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쭉 쓰시면 돼요 그리고 1년 보장, 넌스틱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넌스틱력 1년 보장까지 약속드릴 거예요 이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 꼭 한번 써보시고요 어차피 쓰시다가 문제 있으면 바꾸셔야 되지만 한 번 구매하시고 오래 쓰는 후라이팬이 필요하시다면 오늘은 드롭스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일단 예쁘고요 가볍고 코팅력 좋고 내가 쓰기 편하고 요리할 때마다 잡게 되는 펜 그게 바로 드롭습니다 맞아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험 찬스 있습니다 일단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보시자마자 그래 이왕 사면 우리가 주방에 있어서 어머님들 좀 예쁜 아무것도 요리하네도 올려놔도 예쁜 그런 기분까지 좀 좋아지는 근데 요리에 보면 진짜 반합니다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일명 유리알펜 보드득펜 그래서 설거지할 때부터 해서 요리하실 때 뒷처리 하실 때 언제든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매번 하실 수 있는 펜이 드롭스고요 특히나 지금 보여드리는 신상품으로 가져가시면서 지금 저는 첫 번째 좋았던 게 일단 이 코팅력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건 좀 다른데 다른데 이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니 고객님 보통 후라이팬 방송 보면 이거보다 이게 좋아요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좋거든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드롭스는 우리 얘기만 해요 우리는 다릅니다 코팅이 달라요 코팅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얹고 나서 쫙 돌려가지고 매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추장 양념이요 그 뭐야 얼음알처럼 아니 그 뭐 유리 그 얼음판처럼 양념이 그냥 쭉쭉 갈라져요 맞아 맞아 진짜 써보시면 또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양념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끈적끈적함이 덜하잖아요 그럴 때 양념이 진짜 물처럼 싹싹 갈라지는 게 너무 신통방통하고 이건 밀전병이잖아요 밀전병 어머 저게 돌리다가 내보내는 거야? 어머 나 저거 처음 본다 또 진짜 아니 이러면서 고객님 지금 기름 저희끼리 그랬어요 기름 한 방울을 두르지 않고 후라이를 하고 지단을 붙일 수 있다 계란 후라이가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매끈매끈하다 그 이야기는 코팅이 계속 그랬죠 제가 다르다 아침마다 후라이를 해도 이건 다르다 이 느낌이 분명히 들었고요 특히나 그러면서 후라이팬 좀 오래 쓰다 보면 뭔가 이 냄새 뭐야 이게 뭔가 섞이는 거죠 양념 냄새 생선 기름 냄새 고기 냄새 여러 가지가 섞이다 보면 나중에는 쿵쿵해서 결국은 바꾸게 되는데 지금 요팬은요 빈팬이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고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팅하는 방식은 스프레이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갱이가 가서 박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생선을 굽거나 아니면 카레를 한 번 하면 고기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작은 사이사이에 카레물이 살짝 있고 생선 냄새가 살짝 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넓게 피는 방식이에요 쭉쭉 넓게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걸레 쭉쭉 피잖아요 이렇게 피는 방식이다 보니까 위에가 매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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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받아서 햇볕에 비춰보면 매끈한 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뭐가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단을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바로 다른 요리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냄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리하면서 불편함이 확실히 덜합니다 지금 기름 X 계란 지단 연속으로 계속 붙여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냥 고객님 눈으로 확인하시는 코팅력입니다 고객님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저희가 구성도 되게 알차게 다양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린 컬러나 아이보리 중에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세트로 쫙 챙겨드리는데 그중에 28cm 후라이팬 제일 고객님이 많이 쓰시고 사이즈가 좀 크다 해서 좋아하시는 그 28cm 후라이팬을 이거를 일단 14일 동안 체험 찬스로 먼저 써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쭉 쓰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 돌려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1년 동안 넌스틱력을 저희가 보장해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 따로 구매하시는 가격대가 만만치가 아닌데 오늘 모든 구성들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4,4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구매하세요 그리고 나서 써보세요 마음에 드시는지 아닌지는 14일 후에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대로 된 후라이팬 예쁜데 제 역할을 잘해주는 후라이팬 원하시는 분들 드롭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계속 지켜만 보고 계시죠? 저거 진짜 되나 안 되나 어머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저 펜을 갖고 싶어 그럼 디자인도 예쁘고 아까 좀 전에 코팅하는 거 보니까 코팅 너무 좋더라 갖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 눈에 안 익은 거예요 그럼 방송을 쭉 보시다가 종료 시간 딱 되면 그래 안 되겠다 이제 사야 되겠다 그 시간을 좀 짧게 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조금 더 빠르게 해드리는 게 이거예요 일단은 고객님이 써보실 수 있습니다 28cm 후라이팬 제일 큰 사이즈 후라이팬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구성의 14일 체험 찬스 어차피 매일 후라이라도 하시고 볶음밥 하시고 뭐라도 하시니까 그때 한 번씩 매일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보시는 이 드롭스 이거는요 지금 디자인도 새로워졌고 지금 우두 손잡이부터 해서 디자인은 너무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시는데 코팅력은 드롭스는 일단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삼겹살 정말 많이 먹죠 한국 사람들이 쌀보다도 삼겹살을 더 많이 먹는데요 근데 삼겹살을 구워요 이거를 덜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요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여나 어떤 분들은 이게 코팅이 상할까봐 여기서 그냥 기름만 닦고 기름만 닦고 또 다른 요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후라이팬 오래 쓰려고 어머님들께서 근데 고객님 그러면 여기에 삼겹살 냄새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팬이 되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팬인데요 이건 강황가루입니다 카레 카레 어머니 카레 아시죠? 카레를 지금 끓이고 있어요 이걸 옆으로 덜 거예요 옆으로 살짝 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제가 열심히 닦습니다 좀 전에 키친타올로 닦는 것처럼 열심히 닦어요 열심히 닦고 열심히 닦어요 닦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제가 물을 싹 붓습니다 드롭스 원래 저희 팬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더라도 근데 보글보글보글 빨리 끓어요 다 부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냥 대충 닦고 하다 보면 이게 괜찮을까? 근데 고객님 잘 보세요 이게 바글바글 끓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사이사이 기공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강황 그 느낌 있죠? 그 강황이 스물스물스물스물 나와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코팅은 뿌리는 방식에 어떻게 보면 기공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고객님 제가 불 끄고 앞쪽에다 이거 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맑은 물 넣었잖아요 투명한 물 근데 지금 봐봐요 어때요? 남아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한번 꾸면 이거는 영원한 삼겹살 팬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 때마다 야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좀 더 쓰자 계속 치킨타올로 닦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맞아요 드롭스는 고객님 똑같이 할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얘도 바글바글 끓고 있죠 다 똑같이 덜어냅니다 덜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걸 고객님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있는 그대로 이거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한번 싹 닦아내고 똑같이 강한 강한 물을 넣고 끓였을 때 얘는 기공이 없나 그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다가 다시 물을 아까랑 똑같이 보여드립니다 똑같이 고객님 넣자마자 바로 끓죠 끓고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고객님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아까 여기 있죠 이거 이거 있죠 여기에서 드롭스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꼈을 때 이렇게 싹 들어가 아 잘못 꼈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끼잖아요 얘가요 딱 코팅이 딱 얹혀지면서 위에가 매끈해 기공 자체가 없어요 매끈해 그래서 별명이 뽀도독 팬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걸 앞에다 덜어요 좀 전에 그 아까 노란물 나왔었잖아요 얘는 봐봐요 확실히 덜합니다 확실히 덜하죠 어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한 번 제가 지금 물을 덜어놨어요 지단을 할 거예요 기름은 안 둘러요 안 돼 그거 드롭스는 돼요 보세요 원래 그러면 와 그럼 바로 눌러붙지 이 생각을 다 하시죠 고객님 계란지단 가장자리가 잠자리 날개처럼 얇게 나옵니다 그게 드롭스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봐봐 이쪽 있잖아요 나 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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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라 풀라 잠자리 날아가셔서 여리여리해 여리여리 나 20대 손목대처럼 여리여리여리한 거야 근데 고객님 봐봐요 어머 벌써 떨어져 여기가 그리고 이것도 고객님 지단도 지금 너무 잘 돼 붙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일단 하나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떻게 되겠지 두 번째는 기름 둘러야지 어머니 저희 여기 드롭스 해주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항상 얘기합니다 저 기름 없이 100장 붙여요 시간 될 때까지 끝까지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고객님 봐봐요 이 잠자리 날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나는 보여드릴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코팅 코팅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고객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롭스는 남의 거 얘기할 시간도 없어 맞아 드롭스는 드롭스 얘기하다 보면 끝나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고객님 기름 한 방울 없이 계란 지단 100장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됩니다 고객님 봐봐요 이게 돼요 돼요 나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고객님 진짜 이 정도면 이거는 고객님들이 인정해 주셔야 되고 지금 한 달에 14,400원이잖아요 어머니 비싼데 갖고 싶어 그럼 고객님 내 거 하시면 돼요 맞아요 14,400원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가볍습니다 우드 손잡이 가볍고 그래서 핸들링이 진짜 편해요 그래서 고객님 우리가 약간은 뭐라 그러지 약간 좀 딱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코팅에 약간은 좀 해가 될까 봐 우리 어머님들이 잘 안 하시는데 이것도 고객님 지금 보시면 안 가게 불쇼까지 불쇼까지 이렇게 하는데 고객님 쉐입도 안정적이어서 이렇게 돌리고 웍질을 해도 바깥쪽으로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요리하시기에 너무 괜찮다 그리고 소스를 싸부은 다음에 저희가 또 세심하게 지금 보시면 이 조리 도구도 챙겨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굴러가 우리가 유리알 팬 뽀드득 팬 이라고 말하는 게 일단 이렇게 양념 자체가 유리알처럼 굴러가잖아요 맞아요 눌러붙지 않잖아요 어머 보셨어요? 네 홍에 갈라지는 거 우와 눌러붙는 게 없어 봐봐요 고객님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불 위에 올려놨던 팬이에요 근데 이게 드롭스라니까요 맞아요 아니 여기에 빨간 줄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가요 네 드롭스는 자 덜어냅니다 이거 덜어낼게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탁 덜어내고 어머 이거 봐봐 이게 뭐야 그 물처럼 또로또로 떨어지죠 양념이 떨어져 우와 어머 봐봐 이거 애니메이션 같지 않아요? 어 어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싹 닦아볼게요 고객님 놀라지 마세요 그냥 싹 닦잖아요 어머나 길이나 이게 드롭스예요 유리알 같다 진짜 고객님 드롭스 한번 쓰신 분들은 네 이거 다음에 또 언제 나와야 언제 나와야 물어보실 정도로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챙겨드리는 이 기물 자체가 다 인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칼국수 아니 칼국수 수제비 라면 요런 거 딱 끓여먹기 딱 좋습니다 근데 그때 보기에도 예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그냥 끓여먹기도 아깝네 근데 고객님 여기에다가 국물 있는 것들 여기에다 하시면 마름모펜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고객님 따를 때가 진짜 좋아요 우리 피디님께서 여기에 매력이 빠졌잖아요 완전 홀릭 되셔가지고 고객님 보이세요 이거는 진짜 따르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요리 자체가 깔끔하게 이렇게 톡 떨어지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마름모펜 딱 네모난 손잡이가 보통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근데 얘는 딱 모서리에 있어가지고 엣지 있어요 맞아 딱 써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고 심지어 유리 뚜껑에 실리콘 패킹 다 돼있고 실리콘 패킹 다 돼있고요 스팀 구멍도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일단은 고객님 이 스팀머로 감자 한번 쪄보세요 어머 나는 감자 너무 좋아하는데 감자를 이게 안 보여드려도 돼요 근데 고객님 이게 열 전달이 좋아요 진짜 드롭스가 열 빨리 전달되고 코팅 좋기로 유명한 팬이기 때문에 한 달에 14,400원 우리 어머님 투자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것까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올려놨을 때도 예쁘죠 지금 그린 컬러가 인기가 훨씬 더 많아요 나무손잡이의 디자인 컬러 좋습니다 코팅 진짜 다릅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28cm 후라이팬 가격이 47,900원 맞아요 28cm 궁중팬 5만 1,900원 여기에 멀티팬 22cm짜리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마르모팬 이런 디자인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유리 뚜껑에 지금 스팀 찜기까지 유리 뚜껑 스팀기 여기에 조리 도구까지 2종 갑니다 이 모든 구성을 다 가져가시는데 결정은 어쨌든 구매하시고 나서 네 최종 결정은 2주 뒤에 2주 뒤에 아니 이게 좋아요 이게 저희 진짜 써보고 싶은데 이거 진짜 보고 싶은데 1주일 아니라 2주 동안 14일 동안 체험 찬스 있습니다 28cm 후라이팬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다른 것들도 쫙 한번 써보시면 너무 행복해지실 거예요 진짜 다르다 특별하다 좋다 느껴지실 만큼 자신이 있거든요 일단은 자동주문 전화 쪽으로 연결하시고요 한 달에 14,400원대 체험 찬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주일에 24,300 세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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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래알 있죠 모래알 해변가 하면 모래알 그 모래알로 아무리 얇게 잘 펴도 딱 만져보면 어때요. 진흙으로 펴바른 것보다는 약간 오돌돌돌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드롭스는 진흙으로 펴바른 매끈한 면 같아요. 그래서 정말 코팅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넌스틱이 여기 좋아야 되고 열을 받았을 때 넌스틱이 여기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펜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매끈하기 때문에 저게 강한 카레 가루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닦고 나서 물을 부은 다음에 색깔을 보면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투명한 물이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 그러니까 고객님 이렇게 냄새나 색이 베일까 봐 아니면 한 번 고기 구워 먹었으면 모든 고기 펜으로만 바꿔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덜어보실 수 있는 진짜 전천으로 여기저기 요리하실 때 매일 꺼내 쓰셔도 자신 있는 그런 펜이라는 게 바로 진 드롭스고요. 특히나 지금 포레라고 해서 그린 컬러 너무 고급스럽고 아이보리도 깔끔하고 우리가 40대 50대 60대 돼도 예쁜 거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쁜데 여기에 또 기능까지 떨떨하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님들은 주방 매일매일 들어가서 살림 수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이런 거 하나쯤 딱 보시면 압니다. 이거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다. 잘 쓰고 싶다. 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총 9종의 알찬 구성으로 챙겨드릴 거고 지금 그린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 컬러만 선택하시면 저희가 거의 풀세트처럼 다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저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28cm 후라이팬으로 써보실 수 있어요. 2주 동안 써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께서는 일단 확보하시는 게 뭐냐면 가격적인 지금 한 달에 14,400원 이거 확보하시고 체험 찬스 14일 2주입니다. 이거를 써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거 너 나 너무 좋아. 체험해보니까 내 거 할래요. 내 거 하시는 순간 넌스틱 역을 1년 보장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1년 동안 이 넌스틱 역은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팬 쓰면 당연히 이건 소모품인데 근데 1년 동안 넌스틱 역, 품질 보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 고객님 고민하지 마세요. 시간이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 알겠어, 예쁜 거 알겠어. 그렇다면 고객님 한 달에 14,400원 투자하시고 2주 동안, 14일 동안 체험 찬스로 제대로 고객님이 느껴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시간 24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24분 안에 있는 너를 지켜줄게 When I go, shining star When I go, don't stop baby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쓸쓸한 거리에 외로움이 더 쌓이고 사람도 이 밤도 사랑 찾아 헤매이네 그대 마음이 지쳐있던 you 단 하루도 울지 말고 날 떠올려요 난 곁에 있어 그댄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나로 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When I go, shining star When I go, don't stop baby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네, 이제 시간 2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서 일단 예쁘다 근데 저는 그냥 보면서 그 코팅력 자체가 일단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한 번만 진짜 계란지당 기름 안 붓고요 저희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아, 다르구나 다르죠 진짜 이거는 제 값을 하는구나 그 이상 쓰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드롭스팬을 한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드롭스팬의 행적을 제가 5년 동안 쉼 없이 쭉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일단 디자인 너무 예쁘고 코팅력은 그대로인가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 드롭스팬은 코팅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팅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코팅을 만들어내는 방법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밀전병을 저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영상이 어딨어 계란후라이를 그냥 밖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아마 보시면서 얘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공용 쇼핑 고객님들이 얼마나 신중하신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그시 보시는데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22분 종료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다 떠나가고 나서 내가 살려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 한 달에 14,400원 무이자 10개월입니다 이거 고객님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받아서 써보시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코팅력 딱 경험해보시면 야 이거구나 근데 체험 찬스가 있잖아요 체험에서 만약에 별로면 저희가 다시 고스란히 돈 다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일단은 써보시는 걸로 일단 써보세요 고객님 그리고 딱 보면서 매끈매끈하다 그러니까 뭔가 어덜덜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매끈하기 때문에 근데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바로 코팅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오늘은 꼭 함께 해주세요 28cm 후라이팬 제일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14일 동안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체험 찬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쓰시는 분들은 넌스틱력 1년 동안 보장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후라이팬만큼은 정말 믿고 한번 선택해보세요 시간 21분 남아있습니다 마름모 팬, 멀티팬, 28프라이팬, 28궁중팬 뚜껑부터 찜기, 조리도구 다 드릴게요 한 달에 14,400원 그린, 아이보리 중에 선택하십시오 한 달에 14,400원 한 달에 14,400원 Only Blue Talkin' Love Remember How we knew love was here to stay Now December Found a love we shared September Only Blue Talkin' Love Remember To love we shared today And when we said Boy, oh, oh, yeah Destiny, you remember Boy, oh, oh, yeah Dancing with the damn 네, 이제 시간을 19분 남아있는데 일단은 고객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써보니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고객님께 이거 다 지금 방송 중에 표현을 못해드리니까 써보실 수 있는 찬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8프라이팬 14일 체험 찬스 있습니다 이거 다 써보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면 1년 동안 넌스틱력 보장받으시는 거예요 고객님 드롭스가 왜 좋은지는 코팅을 입히는 넌스틱력을 만들어내는 그 코팅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생선 아니면 이거 하고 나면 냄새 배죠 고객님 그 냄새가 배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카레 가루입니다 카레 가루인데 카레 카레 가루인데 이거를 덜어내고요 어머니 싹 덜어내고 이거를 한번 닦아요 싹 열심히 닦어 닦고 나서 고객님 여기에서 여기다 다시 한번 물을 붓고 우리가 한번 싹 끓일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내가 해먹었던 그 느낌처럼 여기서 보글보글보글 뭐가 올라와 그게 왜 그러냐면 코팅이 고객님 우리가 코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중간에 기공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카레 향, 냄새 아니면 생선, 냄새 이런 게 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판 자체가 껌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색깔을 근데 이걸 고객님 앞쪽에다 따라 볼게요 따르면 알아요 딱 따르면 여기서 봐봐요 노란 빛깔 나오면 고객님 이거는 안쪽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생선을 굽고 나면 그다음에 계란올라이 딱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 야 생선 냄새가 나네 맞아 맞죠 드롭스는 안 그래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똑같이 강한 가루입니다 이거 덜어내고요 어머니 이거 덜어내고 한번 보세요 이거 싹 덜어내고 저희가 한번 이걸 닦을 거예요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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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닦아가지고 우리 어머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니까 근데 어차피 무료체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이렇게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근데 방송이니까 맞아 열심히 닦아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바로바로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닦았어요 그다음에 물을 부어요 고객님 물을 부으면 이게 여기서 또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올라오죠 열 전달률이 빨라요 네 보글보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오늘 드롭스를 한 달에 14,400원이면 너무 괜찮다 근데 드롭스는 고객님 얘는 왜 기공이 안 생기냐 이렇게 기공이 있는 데를요 완전히 쫙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위에가 완전 매끈한 거야 생선을 구웠어? 그럼 생선이 완전히 싹 빠지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다 자 그럼 고객님 자 여기에서 싹 덜어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봐봐요 어때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얘는 봐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고객님 지금 제 팬 있잖아요 좀 전에 물 덜어냈잖아요 물 덜어냈어요 그대로 물 덜어낸 팬인데 여기에다가 바로 지단을 해볼 거예요 기름 없이 지단해요 거짓말 거짓말 안 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름 없으면 당연히 달라붙을 때인데 저 사람 마술하는 거 아니야? 마술 아니에요 드롭스 팬은 고객님 정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매끈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도자기에 유약 바르면 엄청 매끈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열 전달률이 빠르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에서 생기는 이게 잠자리 날개 이게 너무 좋아 지단이 고객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 있죠 하나 근데 여기 또 할 거예요 세 장 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세 장 하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세 장 붙였다 그럼 바로 결제하시는 걸로 한 달에 14,400원입니다 고객님 오늘 가져가신 이 드롭스는 진짜 디자인도 예쁘고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손잡이도 우드 손잡이 그리고 지단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고 기름 한 방울 두 장 근데 고객님 이게 지단이요 한 번 붙이고 나잖아요 만약에 기름을 발랐다 그래도 첫 번째 장에 다 물고 나와요 그래서 연거퍼 두세 장을 하면 붙어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네 우리 주방 방송 오래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기름을 뚫어야 되는데 아쉬운데 고객님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스예요 제가 드롭스를 진짜 몇 년 동안 봐오면서 이거는 진짜 봐봐요 고객님 깔끔하죠 깔끔하죠 100장을 합니다 100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영상이 100장 하는 게 진짜 나와요 보시면 자신 있습니다 그 사장님 손이 여기 대표님 손이 손이세요 고객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어머님들이요 코팅도 중요한데 일단 일단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야 이게 핸들링이 핸들링이 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가벼워야 돼 무거우면 어머님들이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편안하게 쓰시는데 포인트는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넣으시고 나서 두 곡도 다 있는데 싹 볶다가 여기에서 자 고객님 이렇게 야채도 넣으시고 이런 것도 넣고 고객님 그냥 볶으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포인트니까 네 볶으시고 나서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갈게요 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싹 후라이팬에서 바로 덜어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저희가 기물이 모양 쉐입이요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얘는 사각인데 보통 손잡이가 어디 붙어요 여기 여기 붙잖아요 맞아요 여기 붙잖아요 근데 얘는 딱 모서리에 붙어가지고 엣지가 있어요 엣지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물 따를 때 기가 막혀요 고객님 한번 보세요 이거 국물 따를 때 얼마나 편하냐면 특히나 라면 같은 경우에 얌전하게 따를 수가 있어요 좋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쓰시면서 이거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또 스티머 찜기까지 드리기 때문에 연령대에 딱 맞는 구성 맞아요 여기 고객님 다 스티머 그다음에 우드 손잡이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 거 스티머까지 감자 고객님 딱 맛있게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고객님이 지금 이 구성 보시면서 요즘에 옥수수 처리인데 감자 처리인데 요거 찜기까지 탁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끼리 그래서 요리 안 하고 이렇게만 올려놔도 예쁘다 예쁘다 그린 컬러가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되게 고급스러운 그린의 우드 손잡이 여기에 고객님 구성을 보세요 가격을 따로따로 보시면 저 두 개만 더 해보셔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달일입니다 한 달에 14,400원 무이자 10개월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여드릴까요 체험 찬스인데요 2주입니다 고객님들이 받아보셔도 최소한 2주면 하루에 3번씩 해서 몇 번이야 거의 7,3,21 20번 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알잖아요 네 그러면 살 수밖에 없어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아니 저는 한 번만 쓰셔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쓰시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시죠 쭉 쓰시면 되고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넌스틱역 보장받으십니다 자진 있습니다 시간 11분 남아있으니까 지금 요거 다 보시면서 예쁘다 싶으시죠 일단 한번 써보세요 자동주문전화 쪽으로 얼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슬슬한 거리에 외로움이 더 쌓이고 사람도 이 밤도 사랑 찾아 헤매이네 그대 마음이 허전하다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날 떠올려요 난 곁에 있어 그댄 나의 친구여 비오는 날 우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when I go shining star and I go 더 스파 베이베 평생 너와 함께하리 네 이제 시간은 11분 10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치즈는 이게 지방이랑 다 섞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 들러붙어서 태워서 팍팍 하다보면 후라이팬 생명이 다 날아가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거 매끈매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우리 스케이트 타는 유리 뭐죠? 어른판 김연아씨 어른판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보드득 팬 유리알 팬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트인 너무 달라요 고객님 딱 받아서요 햇빛에 살짝 비춰보시면 도자기 유약 바른 거 같아 너무 매끈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팬에서 이런 넌스틱 역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고객님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10분 남았어요 어머니 10분 안에 나의 주방에서의 생활이 편안하게 올해 하반기를 가냐 아니면 내 하반기를 불편스럽게 가냐 그런 고객님 10분의 결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무슨 얘기 나눴냐면 방송을 많이 보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지금 주문상한 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고객님들은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유심히 유심히 보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아 저거 사야 되는데 이성적인 면에서 잠시만 참아보세요 이런 느낌인 거 알아요 한 달에 14,400원입니다 고객님 한 달에 14,400원에 총 9종 그리고 디자인이 새로워진 드롭 쓰면 맞아요 이거는 투자할 만합니다 아니 고객님 그린 컬러 일단 가져가세요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는 걸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아이보리도 좋고 그린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풀세트로 다 드리죠 이 안에서 28cm 후라이팬 그거를 꺼내세요 제일 먼저 쓰세요 저희처럼 기름 안 두르고 계란지단 하셔도 돼요 후라이 하셔도 돼요 14일 체험 찬스 오 오케이 너무 좋아 꾸준히 써야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넌스틱력 보장까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고객님 제가 이거 진실로 말씀드려요 28cm 후라이팬 넌스틱력 1년 보장 그거 미팅 때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괜찮으세요? 드롭스 드롭스 코팅 좋은 건 아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몰라요 근데 1년을 보장한다? 드롭스에서 자신 있대 오케이 그럼 가자 맞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희 두 사람이 주방 방송 합치면 30년이 넘습니다 그럼 넌스틱력 1년 보장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그치? 저는 3, 4번 되는데 저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객님 1년 동안 고객님들이 쓰시고 나서 별로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나 그새 별로예요 그러면 드롭스에서 해결해 드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고객님 오늘 가져가신 이 펜은 코팅에서 남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펜을 너무나 좋은 조건에 확실한 조건에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 보여드리는 거 궁금하시죠 진짜 이렇다고 매끈매끈하다고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자 28cm 후라이팬 2주 동안 14일 동안 체험 찬스로 저희가 기다려드릴 거예요 써보시고 결정 주세요 유리알처럼 매끈한 표면으로 요리하실 때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고 기름도 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화면 보시는 이 구성 다 가져가세요 그린 컬러가 인기 많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 7분 남아있으니까 일단 선택하시고 14일 동안 써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 함께 하십시오 슬슬한 거리에 외로움이 더 쌓이고 그대 마음이 허전하다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날 떠올려요 난 곁에 있어 그댄 나의 친구여 비 오는 날 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그대 마음이 허전하다며 when I go shining star and I go don't stop baby 형세 너와 함께 하니라 네, 이제 시간 6분 남아있습니다. 고객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라이팬, 항상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지단이, 후라이가 눌러붙으면 아니면 기름을 많이 쓰게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평생 쓰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한 번 구매하시고 오래 잘 쓰셔야 되고 요리할 동안 스트레스 덜 받으셔야 되거든요. 새 거 구매했는데 몇 달 안 썼는데 막 갑자기 이거 눌러붙기 시작하면 그것도 속상하거든요. 한 번에 좋은 제품을 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이제 5분 남았는데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항상 끝 마무리는 잘해야 됩니다. 끝 처리는 잘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고객님, 내가 지금까지 썼던 프라이팬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근데 요리 편안하게 했다. 생명을 다 했어요. 그럼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바꿀까? 지금 이걸로 하세요. 한 달에 14,400원이에요. 물론 무이자 10개월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고 쉐입이나 그다음에 디자인이 너무나 뛰어나고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구종 안에 뭐 조리도구도 있고요. 스티머도 있고요. 실리콘 처리 다 되어 있는 유리 뚜껑까지 우드 솜자리에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제는 좀 격조 있는 거.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쓰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멋있게 좀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리 다 잘해요. 대신 일단 보기에도 예뻤으면 좋겠고 맞아요. 조금 더 오랫동안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이런 펜들이 이제 필요하셨죠. 바로 드롭스 포레 IH 프라이팬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린이나 아이보리 중에 선택하시고요. 한 달에 14,400원이면 가능한데요. 일단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저희가 드리고 기다려드립니다. 28cm 프라이팬 47,900원 요 상당에 해당하는 이 프라이팬을 2주 동안 14일 동안 체험 찬스로 기다려드릴 거예요. 그럼요.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 저희가 28cm 프라이팬 넌트 등격 1년 보장하잖아요. 고객님들이 1년 동안 쓰실 때까지 저희는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1년 동안 쓰시는 그 1년 기간 안에 넌트 등격이 해지면 저희가 어떻게 전화 받아야죠. 전화해 주세요. 아셨죠? 그럼 1년 보장 여기에 또 14일까지 체험 찬스 한 달에 14,400원 이제 4분 남았어요. 선택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은 3분대로 떨어집니다.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동 주문 전화, 모바일에 다 좋습니다. 일단은 찜해 놓으세요. 선택하시고 써보시고 최종 결정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지켜주세요. 그린, 아이보리 중에 선택하십시오. 수많은 별들 사랑해 너에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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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down,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아름다운 남자 란다운 너 네, 이제 시간은 2분 남아있습니다. 저도 드롭스 이 제품을 딱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와 예쁘다 고급스럽다 근데 일단 설명을 들어보고 집에 가서 탁 후라이를 하는 순간 다르다 이거는 정말 자신 있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구성을 쭉 보여드리는데 그중에 28cm 후라이팬을 일단 써보시라고 저희가 14일 동안 기다려드릴 겁니다. 체험 찬스입니다. 고객님 써보시고 나서 별루시면 반품, 환불, 취소를 다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체험 찬스예요. 그린이냐, 아이보리냐 색상만 빨리 정하시고요. 무이자 10개월 한 달에 14,400원입니다. 어머니 이거 딱 결제하시면 되고 지금도 아마 방송 바라보시면서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 아니다, 다음에, 아니야, 지금이야, 다음에 이러신 분들은 지금 하세요. 고객님 오늘 조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고 좋고 또 언제 본다는, 언제 또 방송 보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보셨을 때 나만을 위한 선물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위한 선물 드롭수를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간 딱 1분 남아있습니다. 총 9종으로 알차게 프라이팬, 마루모팬, 멀티팬, 궁중팬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일단 한번 써보세요. 28cm 프라이팬 14일 동안의 체험 찬스는 놓치지 마시고 누려보십시오. I'm London bo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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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일 다 해 너를 불러 Hold me top,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일 네, 고객님 일단 드롭수 포라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역시 지켜봐주시는데 끝까지 일단 결정하실 때 세 가지 빅3 혜택이 있으니까 보세요. 장기 무이자 10개월입니다. 한 달에 14,400원 10개월 동안은 아마 포레 바꾸실 일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서 저희가 14일 동안에 체험 찬스 있고요. 이걸 쓰시고 너무 마음에 든다. 쭉 쓰시면 되는데 1년 동안 넌스틱력 보장됩니다. 고객님 중요한 이야기는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체험 찬스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은 진짜 요만큼도 손해보실 일이 없어요. 한 달에 14,400원 잠깐 맡겨놓으시고 2주 동안 써보고 별로면 반품 환불 취소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드롭수만을 내가 써본 경험만으로도 고객님들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 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써보십시오. 써보고 안 해보고 경험의 차이가 진짜 큰 거니까요. 일단 한번 써보세요. 저희가 기다려드릴 테니까 자신 있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자동주문 전화 모바일 앱 쪽으로 드롭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